안녕하세요. 찬핀입니다. 오늘은 안주 소개가 아니고 약간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8년 2월까지만 해도 식품을 리뷰하는 유튜버분들이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운이 좋게 구독자를 굉장히 많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2019년 들어서면서 식품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아주아주 환영할 일이긴 한데요. 많아진 만큼 노출이 나눠지다 보니까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돼서 성장이 늦어지는 식품 유튜버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할까 내가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 늘 고민했었는데요. 어떠한 분야던 간에 고이면 썩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 역시 썩지 않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식품 리뷰어들이 더욱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식품 리뷰 시장이 활발해져야만 다양한 식품에 대한 견해도 들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듣고 제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식품을 리뷰하시는 유튜버 분들을 녹진이들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은 그동안 노출이 안 돼서 힘들었던 식품 리뷰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지원 영상입니다. 조건은요. 구독자 100명부터 3만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. 1080p의 화질로 2분 내에 영상을 최대한 자신의 표현할 수 있는 영상으로 편집하여 나눔참도 지메일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빠르면 8월부터 이달의 식품 리뷰어 소개라는 내용으로 순차적으로 제 채널에 올려드릴 것입니다. 한 번 소개가 끝난 유튜버는 두 번은 올려드릴 수 없으므로 2분 내에 영혼을 실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소개는 시켜 드릴 수는 있지만 구독은 구독자의 선택이니까요. 아 그리고 지원자분들은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. 지원 영상과 별개로 하나의 영상을 더 제작해 주셔야 됩니다. 제가 예시를 드릴 텐데요. 이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같이 보내주지 않으시면 소개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. 자 예시드리겠습니다. 나 유튜버 애주가TV 참PD는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협찬, 유료광고는 구독자를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밝힐 것을 맹세합니다. 이렇게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참 쉽죠? 그럼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